사이판 가서 나 갈비뼈도 불어먹었잖아. 어머, 누나 갈비뼈도요? 드라마에서 시트콤 촬영을 같이 했는데 우리가 사이판인가에서 촬영을 하는 것 때문에 외국을 다 갔어. 저기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다. 축하해 줄 거지? 축하해, 형 축하해야지. 장남도 나를 선배가 툭 들어와서 여기 툭 들어와서 뚝 했는데 갈비뼈가 나갔어. 아니, 이렇게 손 이런 쪽 갈비뼈가 한쪽 갈비뼈가 한쪽. 이 분이 나오셔야 되겠는데. 나는 SBS 자아. 같이 했어요, 나는. 신할 수 있나요? 아, 연락이 돼? 네, 연락돼. 아, 그럼 뭐. 이 분한테 불청 얘기해 본 적 있지? 저 불청한 거 이 형 때문에 안 그래요. 왜? 같이 하려고 해 놓고서 이 형 안 하고. 아, 그래? 저, 저 아는, 저 아무 생각 없는데. 야, 불형아. 형아, 같이 해야 해. 아, 뭐 형아만 하죠 뭐 그랬는데. 그 형은 안 하고 저 형은 안 하고. 아, 그래? 우리 같이 하네. 우리 같이 하네. 시트콤이라니까. 저한테 막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거든요. 야, 같이 뭐 나올 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고. 네? 비행기에서 왜 뛰어내려요, 오늘? 여전하네. 다니면 좀만 꼬시면 되겠네.